늑룩 아 아 이거 몰아가기 너무 심한거 아니예요 형? 예에에이 제가 마지막에 말했잖아 이거 꼬락 박을수도 있다 아 지금 지금 디스코드에 선동 간 명 있어 가지고 아 누구누구 형이요 에허헣 선구 아 나 이러면 해봤자 그거네 서킷이네 모르지 만약에 성현이가 이기면 성현이가 이기면 바로 정우형 아웃사이더 선택하잖아요 뭔소리야 아웃사이더 테란점 빡세 서킷이네 아 이거 중복 안된대요 아 중복 안돼? 세이 아니야 그럼 아싸 하겠네 아싸죠 근데 아싸도 뭐 영어 잘하더만 빡세던데 저거 윤조이가 서킷 잘하니까 뭐해야될지 모르겠다 저거 다 못해요 알잖아요 그건 알지 왔다갔다 가자 안드로메다 테대전 가자 이거 잠시만 이거 밥 하나 시켜야될거 같은데 ㅋㅋㅋㅋ 어 아니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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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메닌데? 대각은 아니야 새로 나왔어 아 아 근데 둘다 스타일이 이거 안 들어가는데 병세가 들어간 스타일 아니야? 아 그런가? 아 근데 병세가 그냥 성현이 찍는다 토스점보다 테대전이 낫다 이건가? 그래도 어 그러게요 아이 그거 아니야 그냥 맵이 안드로메다 저 새끼만 어 맞아 제가 제가 토스 제가 만약에 안드로메다 고르는거보다 성현 성현이랑 하는게 낫단 마인드 같은데 음 안드로메다 토스가 좋으니까 와 김성현이 까부는거 봐라 이거 좀 한다고 이 새끼들 와 형들 우습게 보는거 봐 근데 뭐 잘하면 형이죠 아 아 이겨라 절명세 이겨야된다 이거는 여기서 지면 망하네 왜왜 만약에 저네가 졌어 너 그럼 안드로메다 저거전해야지 아냐아냐 이거 중복 안되잖아요 아니 그니까 어쨌든 다섯게임하면 한번 중복을 해야되잖아 어쨌든 간에 아니 근데 처음에 아니 지금 처음에 그 서킷한거는 중복으로 안친데요 그냥 그거 기동맵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서킷 아웃 남았거든요 그 아웃으로 조병세 상대하고 서킷으로 어 김정우 상대 조병세 상대 저거전하면은 아니 근데 아웃 걔 테라메이잖아요 어? 아이 los 잘하지 응 경새랑하나 경새랑 할만하지 아아 아ب 경새랑? 아рев어어어어 할만할겁같은데 아amps하 뭐야 할만하지 경말 처음 hyp谷 야 poet센터뱅 어 성현이는 배략더블이다 그기였 잠시만 이거 괜찮다 언덕더블은 안필거아냐 이거 다섯 동이 먹어서 뭐해 Flower 어? 괜찮겠다, 모르는거 괜찮을거 같애 11시로 바로 서치 꽂으면 많이 계속 찍으면서 어? 아니 언컵이네? 저 다섯 덩이 먹네? 어 그러게 뒤에서 치기 그거 하면? 원서치 당하면? 어? 다 못갤거 같은데 사이즈가? 어 눈물 알겠어 아니 이거 우리가 되게 좋아보여 그냥 정우야 그냥 존나 좋아보인다 뭔가 그냥 베럭더블 줬는데도 좋아보여 아니 막말로 야 탱크 찍고 와도 사이즈 안나올거 같은데 성현이는? 멀티 못먹을거 같은데? 어? 마린사운드 이겼어 됐어 됐어 상대 멀티 분리해보이는게 엄청 분리해보이네 그냥 아니 그냥 그냥 빌드선택 빌드선택 배럭더블 대 벌초 벌초 배럭더블 할거면 마당 먹어야지 왜 여기 먹었지? 그렇게 마당을 먹었어야 됐는데 지금 벌초 오잖아 펑크 어디다 지어 근데 테테 좀 미네마나 봐야 소용이 없잖아 원래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어차피 테라는 그냥 지구 안마당 먹었잖아 어 왔다 지금 이제 못파지 않아? 이러면? 그래 나만은 못먹죠 이거 펀쳐나올게까지 어 이제 못먹은거 같은데? 완전 좋은거 같은데 언덕 데미지로 그냥 캐고 있어 이거 봐 성현이 안돌리겠다 지금 아마뚠데라고 모른다니가 근데 데미지가 안들어간다 뭐야? 아니 마리는 잘잡네 아니 이러고 5덩이밖에 없어서 이게 손해안 이러고 탱커 올라오잖아 우리 8덩이 파고 그리고 가스도 없어가지고 맞아 가스도 없고 이겼네? 이겼네? 뭐지? 예스 아 나 못하는데 예스! 아 예스! 야 골조 한 마리 개꿀 아 나 옥사이드로 쫌 같으면 됐잖아 쫌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지 야 그럼 첫 끼대 탱크 왔어 이번에는 탱크 왔어 왕사이드로 잘하잖아 주그전 네? 저 탱크로? 나이스! 나이스! 으어어어! 아우어어 엇덩. 엇덩이C발 엇덩 пам기 엇덩.. 어어어 그냥 옮겨버리네 야 근데 병세 저 모르냐? 벌초 빠진거 3마리? 알지? 안다! 알고있다 나이스 서플심 시티 웨어어 저.. 야 이런 굴땡이야 개맞춤이야 저 빌드 맑으라? 아니야 정훈 잘 몰라 정훈 잘 몰라 부담려바 아 맞춤은 아니에요 맞춤은 아니에요 아 맞춤은 아니에요 골탱과 못막아 성현이가 마인으로 막죠 어? 골탱 마인으로 못잡아 골탱을 마인업 안했는데 못나와 못나와 오 뭐야 조명세 존나 공격적이다 조명세 너무 공격적인데 들어오는거 아니야? 야 씹쌤 오 씹방 오 오 오 모션이네 아 이거 새로여가지고 가깝다 어 그냥 올라오면 끝나겠는데? 뭐야 아 이거 못막아 아냐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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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막아 못막는다 이거 끝났다 끝났어 세웅이형 윤종아 끝났어 아 탱크 나왔어 아 근데 벌초 보이해 나이사아 오 오 오 오 너 대 대전의 조명세 어 오 오 마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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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와 끝났다 와 역시 조명세 그래도 야오!!! 종검쎄!! 야오오오~~~ 철퇴송 스페셜리스트 오, 팀캐리 오졌다 지고나서 기분 많이 안좋았는데 기분 너무 좋아졌다 지금 오오오오~~ 대장나와 아아아아아 아싸 가죠 아싸 아웃사이드 탈환전 해야돼 아싸? 예쓰 수고했다 사녀다 오케이 세상해라 파고수고 아 이게 안 좋네 알파고 이새끼야! 나이스다! 알파고 어디갔어 예? 낙사 어서와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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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끝내자 아웃사이드 할 수 있어 아 빌드가 근데 되게 안좋다 그게 베렁도불 언덕이 안좋네 할게 없네 할게 없네 아 진짜 쓰레기 빌드네 썸네라 방 만들었어 아 네네 걔 가까운 자리 나와가지고 그냥 원서치 당한 것도 큰거 같아 세로 원서치 범이 윤중이에요 하면서 밑에 닿는거 알았어요 아 또 가까운 자리 나와가지고 너무 가깝다 그냥 야 근데 가로여도 안좋은거 아니야? 가로여도 어 그러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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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은거 어 없는데도 썼네 없는데도 같아 그냥 여기 야구 이야기 하나야 스타방에서 그만해 존노잼스포츠 얘기하지마세요 아 이거 불리하다 이제 그렇지 정우가 있고 상대 토스인데 위리하지 아 난 야구를 너무 안좋아해가지고 차라리 농구를 보지 야 정우야 아직 안췄어 정우야 아직 안 끝났어 병생 아직 안췄어 올킬이야 기다려봐 아니 만약에 오면 아이고 딸기님이 오늘 저풍선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매도 올킬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우강에서 딸기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이제부터 풍 막 터진다 이제 흐름 왔다 어 흐름 왔다 이제부터 막 터진다 딸기님 감사합니다 어 근데 심시티가 왜? 입구를 안막는건가 테란이 왼쪽에다 소풀지면 되지 않아? 왼쪽에 지면 안막히죠 그래? 질러 들어와가지고 음 오오 아 미네랄 가려도 돼요 형님 온모드 아니라서 우송대 대전에 있어 저거 내가 어렸을때 거기 그 대회 우송대 아마추어대 스타대회 했었어 대전에 있는 대학교 대전에 있는 대학교 네 우송대학교 우송대학교 유명하잖아 네 우송대 achievements 에에에 어 그 그걸로 유명 했지 와 재욱이형 그걸 알아? 알지 워낙 유명해서 그러는가 그거는? 남자들은 다 알아 아 그거는 너무 유명하잖아 에에에에에에 야구로 치면 윤중이 하나라고? 하나 잘해? 몇 등이야? 중화, 알면서 왜 그러니 아니 몇 등이야? 거의 꼴등이라고? 미친놈들아이야 이거? 아 진짜 꼴등이야? 음... 아쉽네 어? FD네? 어 이거 원원이네 원원 아 이거 찌르면서 드럭시 뻘쳐 내리기네 오케이 마지막 조? 잠깐만 어 근데 미래부터 심시지 해놨네 이거 파일럿 위치 아 근데 못하는데 팬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가? 신기하네 아 오오 어색 오 뺀어스토 거의 이용어급 렉어팬이 많다니 무슨소리야 지금 정금방에서 100개 썬거 말고 걸리지도 않는데 무슨소리 하는거야 렉어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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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병세가 근데 워낙 2빌드를 많이 해가지고 100원스탑 렉어팬이 아 알거에요 아마 본질에 들어와서 있을거에요 야 심시틀이 좋아 근데 왼쪽을 이렇게 다 맞고 오른쪽이 들어와 세우겠네 심시티, 아 왜 처음에 심시티 이렇게 하나 했더니 그냥 벌초 생각해서 애초에 이렇게 짓는거구나 형은, 형은 그런거 신경 안쓰잖아요 그냥, 니쌰키가 아까부터 왜그러냐 야 꿀리는데로 짓지 않아요? 맞는말인데 왜 자꾸 왜그래 형 형 얘기하지마 형 아니 그냥 형 볼때마다 심시티가 달라가지고요 똑같이 하는게 좋은데 다른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심시티있잖아요 근데 윤주인같은게 좋지않아 스캔 뿌렸을때 스캔치가 없잖아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거는 중요한거는 다 보이던데 어? 잠시만 어 오케이 잘 먹었다 아 소급이 왜 안되있냐? 아아 이게 소급이 좀 안되요 타이밍이 빨라가지고 잘지 됐네 오! 어감ad Christ a lot 심시티가 너무 좋은데 어! 마이니 반응에 갑자기 안맞아가고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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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터졌어! 터졌어! 한 번 더 받아! 한 번 더! 어! 마인! 됐다! 이거 잠깐만! 끝났다! 아! 없잖아! 마인도 없어! 더 잡아야지! 뭉쳐있어서 그래 저거! 아홉 마리야 저거! 저거 엄청 많아 저거! 아! 살아있구나! 세대만이 죽었어! 아! 다 뭉쳐있었네! 그림자져있네! 아! 이게 처음부터 심시티 이렇게 하더니 제추가 좋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웃사이더! 경사나갈 때 특히 더 의식할거야! 원평원스타! 스타일이 이래가지고 얜 서키드도 원평원스타! 하하하하하하 진짜 얘가 스타일 특이해! 병세가! 오케이! 한 번 더 가자! 어! 이거 떨궈서 가면 되겠는데? 유리한거 같은데? 유리하지 않나? 누가요 형님? 토스가? 토스가! 어! 토스가 좋을거 같아요 저도! 아니 근데! 두라키! 왜왜왜왜! 오케이 잡았어! 선물이다! 선물! 하나! 둘! 리버 봐라 그래도! 아! 리버 봤나? 리버기지는 보지 않았나? 레이스 찍히는거 아니야? 다섯? 레이스랑 엠베도 나와있고 쫄캐드 unbelievable oh 이렇 Block 분리한거 같아 진짜 이삠들듀서 뭐하지? 홑퀴 이삠들듀서 뭐하지 머물들듀고 전길 ر conver坑 어? 정밀에 뚫리나? 뭐? 아아아악 정말 뚫리야 아 레이스 다른데가 있었어 아애이씨 아 죽됐다 나 못하는거지 입구가 막혀있었어야 됐네 죽을땐 다 오늘 못하는데 근데 정우 형이 이겼다 마인드 잖아요 아냐 정우도 빡세 정우는 좀 잘해 저거 정우 윤종이 잘해 아 그때 저번 시즌에 형 이기고 올라갔잖아요 어? 저새끼 아까부터 자꾸 상대방 가구야 넌 진짜 안드로메다 진짜 아마추어 그때 그 시즌 그 기록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진짜 저렇게 못하더라 그만해 서로 피하는 말 그만해 우리 정우 김성현 이새끼 안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갔다올게 파이팅 야야 배우세 잘했다 그래도 스킬이 어디냐 개나이스였다 어? 너 때문에 이겼어 형 어? 어? 어 근데 어 지면 안되는거 진실인거 같던데 뭐라고? 니새끼 이제 스폰 그만하고 싶다고? 병세 제일 먼저 섭외하러 갔는데 병세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지 아 무슨 소리에요 어응 흐흐흡 흐흠 흠 나 스폰 가지고 갈게요 형 어 알겠소 어 어 잘했어 나 피해 근데 피해 많이 줬나 아니 피해 못 줬지 아까완이 어서 오세요 아 아 불리했어? 네 포스 엄청 좋았어 아니 니가 뭐 풀어보 못 털었잖아 앞마다왕도 풀어보 뚫떡 뭉쳐있었더라고 이거 뭐 잡은게 아니라 아냐아냐아냐 딱 펼치니까 많더라 리버있고 드라곤 뭐 8마리 이상있고 탱크 2마리있고 그쵸 불리하네 소스 개사기네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 인중형 앞에서 사기소리하지 마세요 아아 김성현 저새끼 너 이거 끝나고 나 따라와라 이새끼 안되고 아아 저새끼 안되겠네 진짜 락카 형님 어서오세요 인중형형 푸징징 대표였어요? 아니야 푸징징 아니야 푸토스 좋담마이디야 토스개 워탑 한 분 계시는걸로 알고있어가지고 음 제형이 형님? 난 징징은 아니고 난 그냥 탱크로 말하는거지 인정 대강 나왔다 아 마지막 에이스결정전이다 와 제발 500대 빵이다 윤중형 오늘 지금 심각하다 제발 심각하다고 형아 심각하 어딨어 제발 그만좀 해 이거 무조건 이겨 이거 이거 지면 방종할게요 여러분들 어 진짜 방종하세요 김정우 이겨라 이미 나는 방금 느꼈어 윤중이형 머릿속에는 이 새끼 이겼다 이 마인드 지금 들어있어 위험 느꼈어 나는 아니 왜냐면 왜 위험하냐면 김정우가 너무 까불었어 원래 까붓놈이 지는거거든 이거 여러분들은 김정우가 너무 까불었어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 아 이게 진짜 실력에서 뭐 나오는거긴 하겠지만 너무 자만했어요 지금 김정우 자만했다고요? 어 자만했어 뭐하지 막 쪼개면서 계속 그랬어 뭐하지 이러면서 아 근데 윤종이 뭐야 윤종이 윤종이 정우는 잘하지 않나 아 잘한다니까 근데 왜 그랬지 윤종이가 정우한테 많이 지나?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지 우리하면은 누가 많이 이겨요 로우 형이 많이 이겼으니까요 자신감이 많이 그럼 정우가 많이 이긴긴 이겨 내가 그건 스펀 듬덕킹이거든 우기형 최근에 그거 잘 봤습니다 형 합박하셨던데 고성현입니다 아 징징? 징징이? 아 네 형 한 3분 50초 정도 봤어요 아아 그거 흰둥이님이랑 한거? 아 작둥이님인가? 아 아아 나도 그 신뢰만 봤어 신뢰만 봤어 신뢰만 봤어요 와 이거 이겼으면 좋겠다 나 진짜 500km 뭐가 있는데 오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정도면 토스가 괜찮지 않나? 이정도면 쥐발이면 아 그래요? 아이 아이 좋은건 아닌데 이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래도? 토치 두개로 해서 그나마 대각이라서 대각이 토스가 좋나? 그러겠다 근데 이거를 대각은 저가 더 괜찮지 않나? 아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냥 토스로 더 어차피 요즘에는 막 쇼그칠거 아니면 저가 잭이 좋지 않아요 토스랑 좋단 말이든 나는 왜냐면 편하게 넥포토 할 수 있어서 가로세롱은 그게 안되거든 가로세롱은 서킷은 13렉이 가끔 안돼 그게 안돼가지고 그게 너무 가까워 세로도 세로는 아예 안되고 아 넥캐논이 가능하니까 토스가 좋은데 포토 포토 지어야 될 때 있던데 넥 전에 그러니까 이게 넥캐논이라는게 그냥 정석적으로 돼야 되거든? 맵을 만들 때 안되면 이게 왜 불리해 그게 안되면 토스 져있어 어 진짜로 아 그 정도에요? 어 그거 되게 커 또 배떡하는데 커맨드 안짓고 벙커 죽고 또 배떡해 아 고등이죠 어 그니까 그거라니까 어 이해가 썩 역시 도매 오 이해가 썩 되네요 역시 도매 윤종이도 역시 윤종이 해줘 병신아 하하하하 형 어 항상 하죠 형 제가 방송에서 형 칭찬 얼마나 많이 하는데 오케이 형 구라야 응 하하하하 윤종이 형 칭찬 되게 많이 형 형 진짜 방송 잘하는 것 같아요 형이 그럼 뭐해 그러니까 그냥 방송을 잘하니까 그렇게 벌지 뭘 벌어요 자꾸 재욱이 나와 더 벌면서 자꾸 이사람 코스프레 겨우 진짜 야 진짜 악덕은 도재욱이야 찬이 어서와라 멍군이 어서와라 솔직히 내 생각인데 점, 도 야 왜 아니 계산기를 두들기면 되잖아 도점이야 도점 아니야 도매점이야 도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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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는 안 윤종이 형 아직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형 아 진짜 형 어 그래 형한테 파고를 왜 이렇게 낚여봐요 파고도 되게 높잖아요 아 맞다 파고도 높다 높다 맞다 오늘 형들한테 못 기져 에이 저기야 파고야 파고도 저기 뭐 손가락 안에 들지 정세야 너 조심해 너 지금 등록됐더라도 성기 아 아 나 근데 등록왜됐지 정세형 한번 봐야겠다 나는 나 진짜 나 진짜 안 돼요 조심해라 진짜로 정세형 등록왜됐어 누가 어떤 새끼가 한거야 등록한날 4천개부터 소원단 소문이있어 에이 한날부터 4천개부터 소문이 있어 아니여 야 근데 이거 등록왜되는거에요 그거 왜 대는거에요? 그거 누가 신청하는거야 운영자한테 아아아아 그거 빼달라고 해도 되요? 안 빼주지 왜요? 그거 왜 빼줘? 아 얼마나 많이 받으면 숨길라 그러세요 아니야 많이 못 받아서 사시해가지고 그 당일은 진짜 4천개였던데? 근데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아 병세가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진짜 작가씨 못보는구나 하고 싸주겠지 병세는 근데 방송 진짜 오래 하더라 이 새끼는 낮에도 뭐 무지케 그 때마다 계시던데 난 진짜 방송 많이 해 아니 너는 왜 안노냐? 뭐 주식해가지고 돈 없어? 왜 안놀아? 내가 병세 저는 근데 일주일에 한 갖다꺼야? 하루정도? 뭐 없으면 일주일에 한 하루정도 쉰다 마인드에요 병세 비주얼이면 오징어 놀거 같은데 아이 형 군대도 갔다왔겠다 어? 군대도 갔다와요 너 갔다왔잖아 저 안갔다왔어요 뭔소리야? 병세지잖아 너 뭐했어? 게임하고 스타투 했잖아요 아 너 스타투 하도 안왔어 스타투 하다가 스타투 코치하고 아 코치도 해왔구나 근데 갔다왔으면 형 걱정이 없죠 그니까 군대가기 전에 열심히 하는거에요 그니까 군대가기 전에 열심히 하는거에요 근데 뭐 윤중이 형이 먼저 가는거 아니에요? 윤중이 형이 먼저 가는거 아니에요? 윤중이? 윤중이 선체사물이잖아 이 와중에 디콜을 껐다구? 유리 유리 된거 같은데? 애기 울었어? 애기 인정 애기 너무 귀엽던데 대우기 형 응? 아니에요 왜 또 왜 아빠 이러고 있는데 아 왜요? 왜요? 왜 또 뭐 내가 말거면 뭐 있는지 아세요? 아빠 이거 지금 일하고있어 내가 불러본거에요 또 뭐를 깔려그래 아빠 이거 해야 돼 아 뭘까요? 쟤가 아빠 이거 해야 돼 아빠 이거 아빠 이거 해야 돼 아빠 이거 나는 깔은 애들이 이렇게 많냐 방송해야돼 근데 물앞에서 소리지르고 있으면 어떻게 불러가달라고 파고야 파고도 우와 와 나 방금 봤다 그럼 돼요 안돼 예? 파고도 몇개야 응? 뭐가 몇개요 네 볼게요 그럼 돼요 말 말해 저요? 어 아 형 87개 터졌어요 어? 87개 할아버지 왔어?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한테 갔다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한테 갔다 할아버지한테 갔다 예? 할아버지 어? 방송을 위한 바로 발권은 집으로 어제 이겼잖아요 해야죠 아 근데 저는 좀 여유있게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지키가 하다간이다가 lettuce 늙어지더라고요 하하 근데 너무 뚜박했어요 하하하 진짜 후다닥 먹고 생하니 가버린냄김데 흐흐 흐흐흑 이 친구들 안 되겠네 뭔가 좀 안 좋아 보인다 토스가 이거 어? 왜요? 토스가 좀 안 좋은 거 같아 컷에 내가 보기 하나 잡혔어 토스가 너무 아무것도 없었어 아 오브라드 저거 좀 잘 찐 거 같기도 하고 노성큰으로 양쪽 노성큰이 나이스네 양 노성큰 와 캐논 박아준다 4개 어 잠깐만 너무 많이 박는 거 아니야? 근데 윤종이는 좀 평소에 매가 많이 찔렀나?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안 박으면 잘못하면 뚫려 근데 윤종이는 이렇게 해 잘못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니까 잘못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거 그냥 세게 찌르면 뚫려요? 아니 왜냐면 히드라가 스톱을 피하잖아 이게 존나 그럼 스톱이 그냥 날아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세 방이 있어도 어 톰이 참 좋긴 한데 스톱? 스톱이 뭘 좋아 어쩔 수 없이는 거지 아무것도 안 돼 어? 어 근데 이건 나이스인데? 이건 저거 이득이야 어 질럭 먹었다 지금 오버치져야돼 이거 어 뭐야 아니 왜 질럭 어어 질럭 다 먹었다 싸악 질럭은 좀 많이 죽었다 어 이건 이건 저거 이득이야 저거 이득이야 커서 다 따여가지고 아 이거 빡셋다 근데 이게 시작이긴 해 근데 원래 이렇게 시작해 저거 이득 저거 이득 진짜 저거 이득할 때 불쌍하다 왜 게임이 그냥 져있네 아 저거 도 테란전 할 때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거지 테란은 근데 토스할 때 그런 느낌이 아니네 어? 그러므로 테란사기 형은 토스 아니잖아요 야 이거 끝냈는데 러커 나오는데? 야 이거 끝냈는데 러커 나오는데? 어 어 어 어떻게 한 번 아 나이스 피 닦았어 한 번 더 심지 아 어 유리 또 온다 잠시만 오케이 러커 오케이 러커 아 러커가 와이페이지 한방 오마자 한방만 아 어 근데 괜찮아 들어다오자 아 오 다행이다 어? 템블러 하나만 살리자 바닥 잘 지졌어 바닥 잘 지졌어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포지 취소 당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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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 바로 나와 저거 나오고 야 후속 히드라 많다 이거 이거 그냥 저죠? 이거 한방 잘 갖추면은 저구도 좀 팍 쓸지 않아요? 지금 후속할만해 저거 어 스톱을 좀 시켜봐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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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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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붙었어. 언덕 기드려야 하는데. 야 이거 뭐야. 끝났어. 개널마가 많이 보던 그림인데. 와. 스톰가 없어야되는데. 있는 척. 와 저거. 있는 척했다가 죽었어요. 와 그러니까. 없는 척했어야 되는데. 아니 아까 그냥. 그냥 언덕에서 죽었어. 엄덕에서. 아 근데. 게임 끝났네. 조합이 많이 깨졌네. 어 저거. 드론도 다붙이는 소리 드론하는거 봐라. 좀 있으면 하이브 탈거 아니야. 하이브 탈거 아냐. 하이브 탈거 끝났지. 하이브. 왜 또 끝나요. 진짜 끝났어. 어. 못 이겨. 어. 뭐 토스가 무슨. 어떤 상황이든 이긴 줄 알아? 아 왜그래요. 아니 뭐 토스가. 뭐 어떤 상황이든 이기는 성적인지 알아. 아니야. 토스는 아무리 분리해도 한방이 있지. 아 그건 인정. 아니 무슨. 자기소개한거야. ㅋㅋㅋㅋㅋ 테라는 언제나 한방이. 있겠죠. 사고나 영혼은 언제나 한방이 있더라구요. 와 근데 게임 끝나있냐 지금은. 이거 아까 소모 되게 잘했어요. 아 그 딱 투템이 진짜 아깝다. 삼땡이에서 템플러랑. 아 그게 좀 잘 지졌어야 되는데. 어. 거기서 토스가 대승하고 열두시 바로 떴어야 됐나? 대승했으면. 대승했으면. 대승했으면 그냥 이겼지. 타이브 안 올리고 온거라서. 음. 스톱을 못써서 그렇죠 그냥. 그냥 투템이 그냥 죽었어. 아무것도 못하고. 템 하나하나에 그냥 승패가 갈린다 진짜. 진짜. 그냥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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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김정우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토스 진짜. 토스 저거전 하는거 보면. 진짜 막. 저 때가 제일 불쌍하던데. 템 끊겨가지고 그냥. 진짜. 질다 녹을 때가 불쌍하긴 하더라. 아 나 그때 제대로 그래. 병막는건데 갑자기. 아아 우리. 왜. 왜 또. 왜요. 뭐. 아 마이크를 왜 끄냐 병세야. 아 소통할려고. 잠시. 뭐. 아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말 안하면 너랑 안놀아 이제. 아 메둘기계 맞겠는데. 메둘기계. 그럼. 와 이거 럭커로. 손긋는거 오지네. 야 별풍선 터졌을때. 스카이프같은거 끄지마. 왜그래. 디스코드 끄지마.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따라가네. 근데. 안 끄는게 좋긴 좋은거 같아요. 맞아. 이게. 확률이 좀 있더라고. 이게. 아니. 끄지말라는거 그거야. 자기도 챙겨달라고 말할라고. 그러니깐요. 아니 그럼. 그런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다가 또. 그러면 또. 대화 끊기고 그러니까. 어 근데. 공사법이 안찍지.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제보가. 200개 섬략을 얻다.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우격. 200개 터졌다고? 200개요? 야. 아아. 나는 99개 왔어요. 아우. 고맙다. 이젠 뭐야. 한 번에 여전당했네. 여긴 나오죠. 궁사부야. 도. 점. 100개. 3. 섬례넬. 30개. 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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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잠깐만.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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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곧. 욕. 하하하하. 하하하하. 붙였다. 붙였다. 이거 붙었다. 붙었다. 이거 대결이다. 야 이 팀의 팀에 참여한 승자들 정도야 정도 아이고 정도 대결 붙었다 이거 아까 폭포전도 했으니까 풍대결이 나오면 아 이 중인은 어떻게 이겨 우리방분들은 그냥 재욱이 좋아서 조금씩 은중인 방은 못 이겨 내가 졌어 지지칠게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6시 만약에 와 이거 때려 죽어도 못 이기겠다 투스가 기타 나오면 끝나겠는데 그렇긴 한데 정윤정도 잘하고 있다 12시 6시 잘 먹고 근데 이거 못 이기겠는데 저그 물량 감당 못 하겠는데 뒷발로 나오고 공상업이 너무 느려 하이브가 진짜 딱 압박이긴 하더라 공상업이 너무 느려 공상업이 공상업이 미네랄몰지 날아가겠다 와 2경 6에 날아가 이상하여서 김태경은 이긴다 아니야 태경 형은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 택..트 씨이는 근데 진짜 상황을 되게 잘 만들지않는 아 이런 상황이면 태경 형도 졌잖아 저글잉이 넥서스 때렸다. 이거 3초 컷이에요 1 2 4 와 근데 진짜 이상한데 한건 좀 답답한데 아 힘들어 힘들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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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 필리 많아 아 진짜로 아 이거 어 몰라 어 이거 아 이거 아직 아 이거 아직 몰라 와 저거는 잘한다 어 근데 아홉스탄 아우 저거구나 아홉스탄 왜요 아홉스탄 4개요 어? 어 나 진로신 줄 알았어 이거 근데 이럴 때 저글링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서킷은 저글링 쏟아져 진짜로 서킷은 특히 그래 아 이제 끝났어 그거는 못 이기지 그거는 진짜 못 이겨요 이거는 진짜로 오오 젤벤트님 3개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 3개 어 잠시만 아 꾸마 어서와 에임이 저 힘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고생했다 이중아 아이중아 아이고 근데 트리플 올 수 있나? 킬월? 세벤틴 중에 3개 두기왕이야 어! 아! 세벤틴! 어! 올 수 있나? 킬월? 오.. 이거.. 이거 같아? 어.. 근데 스톤 3방 있었는데 한방 넘었었네 응 그거를 썼어야 했는데 아.. 정호형 오졌어 오졌어 나 그냥.. 아이고.. 아이고.. 코봉이형님이 500개 스폰 감사드립니다 스폰 스폰 코봉이형님 스폰이에요 여러분들 총 1500개 스폰 토탈 오oo ش 5백 개 lings 굉장히.. 딸딸하네요 와.. 달달하네 poβαBI 형님 스폰 감사합니다 되게 힘들었는데 500개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별로 기대 안했던 조병세 선수가 이킬을 해줌으로써 저희 팀이 김정우의 마무리까지 아 코봉이 김선달님께서 500개 스포 감사합니다 500개 스포 와 완전 혜정성이네 오오 뭐야 진영아 말해서 잠깐만 꺼낭하지 오오 아 나이스 아 저 새끼 멘트 봐라 아 이거를 낚아 이걸 이렇게 멘트를 처리한다고 아 하하하하